먼저 캐스팅 됐을 때 소울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본이랑 우리 부담선님 그리고 문영란 선생님의 그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이렇게 미팅을 해서 바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하여튼 서로 캐스팅 됐을 때 좋다고 했을 때 좋았어요 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우리가 타 방송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걸로 이래서 그게 확실히 우리 친하니까 친하니까 갓돌이 갓순이를 연기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게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도 더 많이 편해지고 해서 서로 하대하는 사이 정도 됐으니까 케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랑 이렇게 드라마로 연기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역시나 촬영을 해보니까 호흡도 굉장히 잘 받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십년차 퍼프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뭐 하나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 만큼 드라마도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연말에 베스트컵에서 노려볼 만한가요?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강의 20 90 60 90 81